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나 보네요 출발하겠습니다 저런 것들은 검을 뽑아들 가치조차 없군요 다른 곳은 너희한테 맡길게 메레오 오 마에 노 공격이 오 소태 노 도우리다 그 참아 용기를 낸다면 나도 분명 준비는 제가 도움이 된다면 네 비가 온다 메레오 고맙습니다 비가 온다 헹구 죽어들 이 비가 온다 그리고 이 비가 온다 자, 일단은 신호흡부터 해보시죠. 자, 일단은 신호흡부터 해보시죠. 다른 업무가 없다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